이번 사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까지의 여세를 몰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세의 경호가 미흡했다는 점이 바이든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워싱턴에 김필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거죠? 당초 어제 총격의 여파로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을 이틀 연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늘 오후에 출발해 조금 전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 파이서브 포럼 주변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행사장에 2미터 높이의 철제 펜스를 치고 무장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는 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미흡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주말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또 현장에서 숨진 청중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전해지고 있죠. 트럼프 피격 현장에서 유세를 지켜보다 희생된 사망자는 50세의 전직 소방관 코리 콘포라토레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그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면서 총격 당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전했습니다.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한 그가 영웅으로 숨졌다면서 또 추모했는데요. 지금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페이지 고펀드미에는 8억 원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